안 돼 이쪽에서 잡아야 돼 이쪽에서 됐어 이제 갈 수 있어 여기서 이렇게 잡아 그 다음에 일로 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올라가는 거야 여기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만 하면 끝나죠 여보세요 기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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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얌 흐쐀 essä immer julis 이야 이씨 이거 진짜 이씨 욕tam을 뻔했네 진짜 여기서 점프해주고 됐어 이건 뭐야 우와 아아아아아 퍼즐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일단은 저기로 한 번 다녀와야 돼 저 반대쪽을 저 반대쪽도 풀어줘야 돼 가서 자 이렇게 한 다음 됐어 이게 이제 막 돌아갈 거야 이거 빨리 가야 돼 이야아아아 이씨 아 이거 왠지 돌 것 같아서 일부러 빨리 가려고 그랬는데 이거 아아아 저걸 일단 돌게 둔 다음에 타이밍으로 보고 가라는 거네 어 지금이야 지금 지금 타이밍 나와 지금이야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위로 올라갈 방향으로 찾아야 돼 와 이건 뭡니까 이거 이게 몰라서 죽는 게 아니야 어려워서 죽는 거야 아 일단 저기까지 뛰고 그 다음에 절로 뛰고 그 다음에 절로 뛰고 일로 간 다음에 아 어떻게 가야 될지 알았어 이거 돌아올때 지금 뛰어야 돼 일단 여기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좀 숨 좀 고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뛰어야겠다 저기 오른쪽이랑 하나 될 때 제가 오른쪽이랑 하나 될 때 이러이렇게 가면 되거든 어 올라가 올라가 아 이거 못 올라가네 그럼 설마 여기서 떨어져야돼 떨어져 됐어 으으으으으으으으 아 됐어 아 그 다음에 아 자 기다립시다 기다립시다 릴렉스 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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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아 왔어요 탬 없는 거 팔의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탬을 빼는 게 아니라 힘 조절을 못해서 쳐버리고 있어 이 정도 팔이면 돼야지 근데 고전적 훈련 화살 통해서 화살을 꺼내서 다시 매기는 과정 없이 쏠 수 있는 화살 수가 세발로 증가합니다 사기 수준인데 이거 와 와 와 와 와 와 와 그니까 점프력이 완전 미쳤잖아 어 니어 홍가 자 와 가위에 있는 산에 올라왔어 여러분 여기서 엔딩볼려면 어느정도 남았죠? 시간이 아주 대략 오오오오 불멸자들이야 불멸자들 뭐라고 하는걸까 야 얘는 지금 아예 그게 안떠 공격이 안떠 배상으로 인식이 안대 쟤네들은 아예 공격을 못하는 존재인가봐 사스가 불멸자들 프로토스 프로토스레씨 목소리가 어 어 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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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야씨 얼음도 저렇게 저렇게 하면은 진짜 저 살 쓸려요 아무리 뭐 얼음이어도 아무리 뭐 바닥 한번 보고싶다 진짜 나는 뭐 서린이나 뭐 이런건줄 알았지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삼백이야 스파리타 군대 같애 무슨 이야 우와 저 동상 봐 뉴욕 우와아 유보속 동상들 보세요 이거 어떻게 가냐? 우여어 우와 이거 만약에 걸어 나간다면 절대 이 속도로 못가 이거 어! 입술 잡고 가네 입술 잡고 가 됐어요 이쪽이야 간접 키스 미친 지금 뭐 할거 없습니다 소치프 업그레이드는 저거 안쓰는거고 내가 그냥 아니다 그냥 해버리자 그냥 권총 업그레이드 계속 느낌표 뜨는게 싫기 때문에 그냥 이거 찍어버리겠습니다 하치는 채팅하는게 좀 볼만하네 드립이 재밌잖아 일단은 저런 이제 드립 많이 해주시면 유튜브분들도 즐거하고 저도 방송이 재밌어서 텐션이 딱 올라가고 여러분들도 많이 채팅해주시고 하아 좋은거죠? 결과적으로 한마리 한마리 두마리 세마리 네마리 다섯마리 여섯마리 일곱마리 여덟마리 뭐 뒤쪽이 개맞네 와 저거 근데 왜 들고 가는거같이 이거 트리니티 군대랑 싸우려고 있는건가 이건 라이즈 오브 툰레이더입니다 와 이 분위기만큼은 진짜 반지의 재앙같다 반지의 재앙이 정말 이러거든 그치 그치 어 저기가 숨겨둔 뭐 카테츠인가 카테츠인가 저기 아니야? 그치 간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아 가는길에 얼음이 우와 어 어 어 봤다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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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어 저 손 손 못봤어 저걸? 불멸자가 눈은 2.0으로 안되시나보네 본거야? 어 못봤네 못봤어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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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나오네 불멸자라매 어 죽었어 어 어 불멸자가 아닌데 아니 여보세요 이건 너무했지 시작부터 어 됐어 아 아 근데 지금은 권종이 더 편하겠다 됐어 1타 2피 아 야야야야 씨 으아아아아아 아 빡세게 던지 여보세요 몇마리야 저거 아 야 이씨 야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같이 죽자 이씨 어 어 어 어 더 있어? 이건 뭐 어떻게 해야돼 야 뭐야 화살로도 죽잖아 뭐가 불멸자야 이런 젠장 방패병도 나오네 여기 이런 좀 싸움이 힘들어하게 내가 하고 있어요 에구 수아 올라오세요 올라와 올라와 됐어 헤드샷은 얘도 저거 없네 장난 없네 됐어 됐어 끝 그만해 이제 됐지 뭔데 이건 못 얻는 거야 아직 뭔가 내가 힘을 못 얻어서 얘네 이걸 못 얻는 것 같긴 한데 아 얻네 얻어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못 얻는 게 있네 그러니까 뭐든지 머리가 약점이야 너무 오래 살았어 약해졌어 이런데 그냥 불멸잘로 불린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세보이긴 해요 갑옷이나 이런 게 옛날 시대에는 더 세보이겠지 여보세요 또 왔어 됐어 이거 화살이 갑이야 아니면은 라이플 라이플 라이플로 가야겠다 그래 라이플 데뷔지를 올린 보람이 있구만 내가 심하게 쫄았었네 아니 나는 게임에 몰입한 쟤밖에 없는데 쉬우네요 나 좀 dir당 내려드린 사인들을 놀아 봐봐 도망가 봐봐 봐봐 봐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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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